조성호의 투자의 맛 함께 하겠습니다. SK증권영업부 PIB센터 조성호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쉬셨나요? 네, 뭐 진검다리 연휴가 이렇게 좋은 건 아니네요. 이게 사실 페이스가 이렇게 쭉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퐁당퐁당하다 보니까 제 컨디션도 퐁당퐁당했는데 이번 주 물론 수요일에 하루 휴일이 있긴 합니다만 다시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페이스를 한번 다시 끌어올리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텐션을 올려볼게요. 자, 우리 금요일장부터 복귀 들어가 볼까요? 금요일에 그래도 시장이 선방을 어느 정도 해줬던 모습인데 그렇다고 시원하게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바이오가 약진을 해주면서 코스닥이 좀 더 강했었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요즘 시장 보면 오르더라도 좀 밥 먹어도 중간에 숟가락 놓은 것 같고 화장실 가도 뭔가 조금 그렇게 아쉬운 느낌처럼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어떤 중독 리스크나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라줬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반가운 지난 거래일이었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좀 배부른 상승이 안 나오고 있다는 점 뭐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그중에서 바이오 같은 맛있는 반찬들이 또 한두 개 있기 때문에 또 뭐 그 맛으로 밥 먹었다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식탁이 좀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이 아직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정리를 해보면 아무래도 지난주에 진검다리 연휴도 있었고 그리고 그 중간에 중독 리스크가 확 불거졌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바지 중에서 또 이제 바이오가 또 약진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반찬은 그래도 항상 놓여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제 맛있는 반찬이 좀 아닌 좀 그런 느낌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뭐 반도체도 뭐 추가적인 상승은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강도는 아니었죠. 반면에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다소 혼조를 보이는 뭐 이런 정도였는데요. 물론 이제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 테마 있잖아요. 뭐 에너지주 이런 쪽 강세 당분간 이어질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주말에도 뭐 중독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좀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분위기기 때문에 다만 이제 화면 한번 보시면은요. 두 가지 포인트만 딱 보면은 정리가 끝날 것 같은 게 자 시장이 지금 그 어쨌건 지금 최근에 코스닥의 추세가 훨씬 좋다라는 거 이 코스닥은 이미 이제 정고점 부근까지 거기다 도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모색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주저앉은 뒤로 그렇게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떤 뭐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나 아니면은 뭐 진검달의 연휴에 따른 어떤 좀 거래대금의 한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중소형주 쪽으로 좀 이제 수급 게임을 조금 더 이제 심화시켰던 뭐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조금 다시금 이게 좀 묘해지는데 급등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따 또 말매도 말씀드릴 테지만은 오늘장 체크포인트도 이거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이제 미국에서 고용보고서가 일단 잘 나왔는데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원달러 한연은 사실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이제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1,350원대까지 지금 치솟아버린 이런 상황인데 일단 매크로 쪽에 지지향적 리스크 때문에 좀 환율이 일시적으로 좀 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난 이제 금요일에 뉴욕 증시에서도 고용보고서가 원체 좋게 나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달러가 확 튀었고요. 국채금리가 확 튀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지표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비컷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환율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향후에 좀 지수 방향성 결국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부분이고 코스피 쪽이 조금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환율과 이제 외국인의 어떤 수급의 어떤 이제 상관관계를 우리가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의 움직임 좀 예의주시 하시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원체 급등 하루 만에 뭐 한 14원 넘게 올라가고 좀 어느 정도 상단이 돌파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의를 해보셔야 되겠고 반도체 강세 기대했었는데 반도체 대비 바이오가 너무 좋았습니다. 바이오 다시 시작일까요? 바이오가 이제 지난 거래일에 상승한 배경을 일단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다시금 상승을 하면서 전 거래일에 이제 황제주에 다시 복귀를 했다가 천 원 차이로 99만 9천 원으로 끝났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시 좀 추세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래가 이제 유한양행인데 최근에 기간 조정을 거친 뒤에 전일에 다시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장중에 9% 올랐는데 이제 렉라자 이번에 신약이 연간 약가 3억 이상으로 기존 치료제보다도 훨씬 더 고가로 책정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마진 기대감으로 일단 오르긴 했는데 약가가 또 너무 비싸면 수요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그 다음에 생각하고 일단 3억 이래더라 하고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 바이오가 올라간 배경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지난 거래일 시장 리뷰를 해드렸잖아요. 지금 매크로 쪽 어떻죠? 뚜렷하지가 않죠. 뭔가 좀 흐릿하죠. 이런 부분이고 반도체 약하죠. 그리고 2차 전지가 조금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춤되면 역시 이제 메이저 수급들은 바이오가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런 쪽으로 유입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거래일의 상승만큼은 일단은 좀 시장 불확실성에 따른 어떤 대안 수급 유입으로 일단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느냐 마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체크 포인트가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거래일에 코스닥이 또 상대적으로 강협된 배경에는 또 제약바이오가 선전해줬던 측면들이 컸어요. 그러니까 물론 코스비 쪽도 의약품 쪽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만 코스닥 쪽은 기관도 같이 사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제약바이오에 유입이 됐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어떤 시장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은 일단 바이오 쪽으로 좀 매수가 유입된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바지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 흐름이 지금도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바이오가 8월, 9월 정말 7월, 8월이 정말 좋았었고 9월 들어가서 좀 주춤했다가 10월에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럼 10월에 다시 한 번 주도주로의 자리매김까지도 가능하다 보세요? 제가 이제 반바지는 항상 동향을 체크하는데 그래서 이 표를 한 번 보면 또 여기서 추론되는 게 있어가지고요. 이것도 보면 하나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일단 하반기 처음 들어섰을 때 코스닥이 굉장히 흔들렸던 거 기억하시죠? 맞아요. 7월에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두 달 지나서 9월 달을 보게 되니까 지금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지금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이죠. 이게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전기전자 반도체 쪽은 이제 하반기 처음 들어섰을 때 좀 가격적인 논란도 있었고요. 미국 대선에 대한 어떤 그런 불확실성 등등 해가지고 지금 7, 8, 9월은 지금 거의 독자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하고 어떤 함수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냥 매크로 이슈나 가격 논리에 따라서 계속 힘든 상황인데 지금 바이오와 2차 전지를 보게 되면 묘한 어떤 매칭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7월에는 바이오가 굉장히 약진했고 8월까지 좋았는데 9월에 바이오가 주춤하는 동안에 뭐가 올라왔죠? 2차 전지가 올라왔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두 달 간격으로 이런 패턴들이 보이거든요. 지금 대형주, 중소형주에서 하반기 두 달을 놓고 보게 되면 두 달 동안은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좋았다가 최근 들어 중소형주. 그리고 이제 바이오 2차 전지를 보더라도 하반기 시작할 때는 바이오가 굉장히 약진을 했는데 9월 들어서 잠시 주춤. 그런데 그 사이에 2차 전지가 바이오가 약세를 보이는 틈을 타서 지금 약진하고 있는 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한 게 지금 체크되는 게 코스피와 지금 코스닥의 수급의 대칭 그리고 바이오와 2차 전지의 수급의 대칭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바이오가 다시금 올라가려면 모르긴 몰라도 2차 전지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이 수급 동향까지 다 보면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간 동안에 수급도 상당히 저 어떤 등락률과 거의 비슷하게 가는 그런 패턴들을 제가 좀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바이오가 10월 들어서 재차 힘을 낸다면 2차 전지가 다시 좀 숨을 고를 가능성이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매크로 쪽에 어떤 이슈 그리고 환율 그리고 외국인 이런 쪽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움직이는 논리는 좀 별도로 볼 수 있겠지만 바이오와 2차 전지는 이런 논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다시 코스피 의약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는 동안에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올라오는데 지난 거래일에 바이오가 강했을 때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눌리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늘도 만약에 확인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랬을 때는 수급의 단기적인 대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확인됐을 때는 역시 종목군에서 최근에 그래도 시장에서 시세가 좀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 쪽은 유한양인 같은 일부 신약 관련한 것들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대부분 비만치료제 관련 쪽이거든요. 그런 쪽인데 아시다시피 펩트론이나 인벤티지 랩 이런 것들은 변동성도 원체 크고 또 가격적으로 많이 오른 게 있기 때문에 역시 그냥 지금 상황에서도 한미약품 그런데 한미약품도 놓고 보니까 이제는 조금 추세적으로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대용주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산바나 이런 쪽에 비해서 훨씬 더 슴슴한 맛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아래에 있는 대원제약 물론 중소형주지만 지금 가격적으로 가장 순한 쪽이니까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만치료제 쪽은 바라보는 그 지금 시점이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대원제약이랑 한미약품 순한 맛으로 골라주셨습니다. 그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바이오가 좋았는데 바이오 말고 또 조선도 오랜만에 올라갔던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요. 조선 이제 유가 상승의 수혜주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원체 수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기대감이 있는 쪽이잖아요. 기대감이 상반기에 계속 있었고 그러니까 상반기에 시세가 굉장히 좋았던 쪽은 제가 틈틈이 다뤄드리는데 지난 시간에 또 방산주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조선주의 상승 배경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거래일에 HD 현대중공화 물론 9월에 4%대 하락을 한 다음에 10월 들어서 상승 반전을 했는데 전일에 조선주가 상승한 배경에는 역시 유가 상승이 뒷받침이 되었다. 왜 유가 상승이 조선주에게 상승 모멘텀이 되냐라고 보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해운 운임도 동달아 올라갈 수 있죠. 그렇다면 역시 신규 선박 발주에 대한 요인들이 강해진다. 그래서 유가 상승은 보통 조선주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것인데요. 이 아래에 있는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는 10%대 넘는 하락을 보이다가 이번 달 들어서 상승 반전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일에 조선주의 상승은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유가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른 일단 수의 기대감 그리고 그동안 기간 조정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른 일단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 배경 풀어주셨는데 그럼 우리도 지금 조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기 전에 얘들의 3분기 이익 전망이 어떤지를 보고 판단하자. 실적 보고 들어가자. 방단주도 그렇고요. 제가 또 K-뷰티나 K-푸드도 다뤄드릴 일 있으면 저는 여전히 3분기 실적 이익 전망실 다 들고 나올 거기 때문에 이 표 한번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신조선가가 사상 최대치에 육박을 하고 몇 년치 일거리가 쌓여 있고 앞으로 실적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온갖 좋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막상 3분기 이익 추정치를 보게 되니까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좋은 실적일까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를테면 전년 동기 대비에서는 대체로 그래도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조선주의 상승을 어떻게 보면 뒷받침할 수 있는,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거리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의 주가는 그렇다 치자 전년 동기 대비에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쪽이라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쪽은 역시 좀 분기 대비해서 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전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뚜렷하게 증가되고 있는 조선주가 딱히 눈에 안 띕니다. 그럼 3분기의 실적 기대감으로 조선주를 접근하는 것이 과연 현재로서 이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선주 같은 경우는 물론 지정확정 리스크 유가도 75달러까지 올라왔고요. 또 거기서 또 다른 어떤 이슈가 확대 재생산된다면 추가적으로 단기 상승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다가 이제 또 3분기 실적을 전후로 해가지고 또 어떠한 이제 좀 돌발 변동성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면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면 조선주에 대한 어떤 좀 진입 시점 예를 들면 신규 진입은 더더욱 실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들고 계셨는데 이제 살짝 좀 물리신 분들 역시도 뭐 일단 예단하면서 미리 물 탄다기보다는 굉장히 실적을 보고서 이제 물 탈지 말지를 좀 판단하시는 쪽이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선주에 대해서는 물론 상반기에는 저도 그러니까 방산주와 조선주는 제가 한 7월, 8월까지는 긍정적인 말씀 드렸던 섹터죠. 그런데 이제 N자형 패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그런 N자형 패턴이 이제 희석된 지도 오래고 이제 3분기 이익 추정체 역시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이게 좋은 실적일까라는 좀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인 관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방산과 일맥상통합니다. 어느 정도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접근은 좀 어렵다. 이 관점으로 조선주 말씀 주셨는데 시장 안에서 오늘 핫했던 종목들 그 섹터들 특집으로 거의 가져가는 것 같아요. 알루미늄 쪽이 강하게 튀어 올라갔습니다. 비철금속 테마 자체가 굉장히 뚜렷하게 좋았었고 미국에서 중국 때리기 계속 이어오잖아요. 그런데 중국산 알루미늄의 176% 최고 덤팅 부과하겠다.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176% 해줬으면 오히려 중국이 고마웠을 것 같아요. 376%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미국 대선도 다시 박빙으로 붙는 그런 접전 양상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표를 얻으려면 결국엔 외부의 시각을 돌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중국을 때리는 것만큼 표 얻기가 좋은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위에는 남선 알루미늄인데 전일에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에 대해서 376%의 덤빙 파정을 하니까 장중에 16% 급등을 했고 아래는 조일 알루미늄인데 얘도 장중에 16% 정도 급등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대선이 임박하니까 자꾸 중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이런 모습들. 제가 얼마 전에도 중국 관련주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민감주와 소비주를 다른 쪽으로 보는 시각의 어떤 결정적인 이유를 갖다가 미국의 중국 규제를 말씀드렸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 미국의 중국 규제 관련 이슈로 이런 단기적인 테마군들이 반복적으로 생성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물론 이 알루미늄 주에 대해서 제가 시각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해석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알루미늄 관련주 지금자리 더 연속적인 흐름이 나와줄까요? 아니면 금요일에 단기적인 시세였을 뿐일까요? 알루미늄이 여기서 더 가는지 안 가는지보다 미국 대선이 임박했을 때 미국의 중국 규제가 더 거세질 거라는 전제로 봤을 때 여기서 몇 가지 힌트가 있거든요. 이 화면 한번 보실게요. 일전에 제가 중국 관련주에서 이 롯데케미칼을 말씀드렸었고 신세계 말씀드렸는데 자, 보세요. 중국 관련한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관 수급 때문에 경기 부양 기대감이 민감주 쪽에 조금 더 탄력을 키울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실제 상승 탄력이 더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렇다면 규제 이슈로 뭔가 조금만 불확실해질 때는 이렇게 좀 급격하게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반면에 소비주 쪽은 미국의 중급 규제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크게 급등락을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 않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확산을 해볼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논리에서 제가 힌트를 찾아 드린 거고요. 그럼 반면에 중국이 그럼 맞고만 있나? 아니죠. 항상 보복의 카드, 히토루라든지 그렇죠. 무언가를 내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힌트 잡은 게 이겁니다. 히토루 관련주 볼 때가 됐다. 이거 한번 보실게요. 위에는 유니온, 머티리얼즈, 아래는 노바텍 이런 종목인데 보통 시가총액이 한 천억 전후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특정 종목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 다만 지금 히토루 관련한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바닥에 좀 깔려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중국도 지금 경기 부양에 되게 열심히인 상황인데 미국에서 자꾸 우리를 때리는 그런 액션들이 반복됐을 때는 중국 역시도 뭔가 반격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때 단골로 사실은 거론되는 것이 바로 히토류, 희귀 금속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알루미늄 테마를 우리가 참고로 힌트를 삼았을 때 지금 조일 알미늄, 남선 알미늄, 지금 사도 됩니까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중국 규제 이슈가 대선이 임박해서 불거진다면 이런 쪽도 한번 손님이 들어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관점에서 매우 손한 맛에서 일부 비중을 한번 넣어놓으시고 기다려보시는 거죠. 또 해치도 되겠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식의 어떤 힌트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통칭해서 미국, 중국 관련한 어떤 규제 이슈 중에서는요. 히토류 관련 쪽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밑에서 한번 잡아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테마주, 급등주가 별게 아닌 거예요. 내가 밑에서 사놨는데 그게 테마타면 테마주, 그게 급등하면 급등주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히토류 관련 주, 보복기 카드로 한 차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원체 순한 맛이거든요. 히토류 관련 주 좀 바라보자 말씀 주셨고 자, 이제 오늘장 그리고 이번 주 전략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컴백해줬더라고요, 금요일에. 네, 했는데 또 이제 오늘이 문제죠. 그런데 이제 지난 금요일에도 하더라도 찔끔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와서 일단 물론 이제 장중의 뉴욕 증시가 변동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큰 폭으로 상승해서 이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이 반영된다면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겠지만 또 한켠에는 국채금리가 또 치솟았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또 오른 부분들. 너무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온기가 고스란히 우리 시장에 좀 반영될지 여부는 이건 사실 9시 개장할 때는 좀 좋게 출발할 것 같기는 한데요. 장중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이 모든 어떤 지표들이 다 우리 쪽이 우호적이라면 괜찮은데 일단 환율이 유독 튼 부분이 많이 좀 저는 좀. 그럼 외국인들 자금 이탈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적어도 이제 좀 판다라기보다는 적어도 적극적으로 사주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은 뭐 좀 기대반 우려반인 것 같아요. 일단 뉴욕 증시에 상승분만 놓고 보게 되면 근원리만 대입을 하면 테슬라가 또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또 2차전지 약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도 뭐 엔비디아를 제외한 다른 쪽의 빅테크 쪽은 또 나름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장 초반에는 좀 반영이 되면서 출발할 것 같기는 한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우리 시장이 장중에 시황변동이 급격하니까 일단 이제 그런 어떤 시각에서 일단은 반반 정도로 좀 지켜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일단은 좀 관망의 자세로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조성우 부장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